다음 6번 볼게요 유량이 2400이고 양정 100인 스프링클러 펌프 전동의 용량은 몇 휠 같으냐 펌프율은 65% 그 다음에 설계상의 여유계수는 1.1이다 이렇게 주어졌어요 전동 용량은 핀은 효율 분의 9.8 QHK 이걸 써도 되고 그 다음에 얘하고 똑같은 것이 뭐예요 0.163하고 똑같다고 했죠 QHK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9.8을 써도 되고 0.163을 쓰셔도 되는데 여기서 차이점은 Q가 기본 단위가 초당이고 기본 단위가 분당이라는 거예요 초당이나 분당이나 그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초를 분으로 바꾸면 9.8을 60으로 나눠준 거죠 요거 없이 0.163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계 쪽에서는 0.163을 많이 씁니다 0.163을 많이 쓰니까 이렇게 알아두시고 대입을 해보면 0.65에다가 9.8에 2400LPM이에요 그러니까 2400L죠 L를 3접 바꿔야 되니까 1000 나눠주면 2.4가 되겠죠 그 다음에 분을 초로 바꿔줍니다 100에 1.1에서 그러면 66.34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다 대입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효율 그러면 0.65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0.163에다가 Q 대신에 얼마가 들어가요? 그래서 2.4가 들어갑니다 2.4 그 다음에 H는 100이고 1.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0.163을 쓰면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적으로 60분의 9.8이 0.163이다 이 뜻이 되겠죠 물론 소수점은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편한 거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 볼게요 기본 문제죠 P형 1급 수신기와 감지기와의 배선을 해서 종단 자항은 11km, 릴레이 자항은 5배 배선 자항은 40옴 그 다음에 회로 전압이 DC 24V일 때 자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시 전류를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감시 전류 구하시오 그러면은 여기 수신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수신기 쪽에 릴레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종단 자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배선 자항이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는 화재 감지기가 이렇게 표현이 될 테고 자 수신기 쪽은 24V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단이 여기 11km이 주어졌어요 종단 자항이 이렇게 주어졌고요 자 배선 자항은 40이래요 여기 배선 자항을 여기다가 40옴 잡자고요 이렇게 잡아놨어요 릴레이 자항이 500이래요 릴레이가 5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시할 때는 감지기 동작전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전류 갖다 흘려주겠죠 즉 자 뭐 하는 거예요 도통시험 하는 거예요 도통시험 하다 보니까 저항이 하나 둘 세 개 있는 거죠 자 그거 분의 V야 그러니까 이거 맞춰서 대입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500에다가 40에다가 자 11,000에 24 자 10의 3층에서 2.08mA가 감시전류 나왔다 그 다음에 감지기 작동할 때 작동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감지기 작동할 때 작동전류는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얘가 작동이 됐어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종단 자항 무시하고 그러면 500하고 40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500 플러스 40에다가 5의 24 곱하기 10의 3층 하면 이 자체가 뭐가 나온다 작동전류가 나오겠죠 작동전류가 그래서 그 값을 보니까 44.44mA가 나왔다 이런 거는 틀리면 안 돼요 틀릴 수도 없고 이런 문제는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를 넘어갑니다 자 바단면적이 700인 곳에 차동식 스포트형 2종이에요 2종 2종 그 다음에 광전지 스포트형 2종을 설치하러 간다 감지기 수량 같다고 하시오 내와 구조이고요 천장의 높이는 3m 부착 높이가 4m 미만이죠 감지기 부착 높이가 부착 높이가 4m 미만이다 이 뜻이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게 차하고 부하고 일리하고 그 다음에 정 특일리 그렇죠? 차하고 부는 똑같으니까 차보정 1,2,1,2,2,2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m 미만일 때 4m 미만일 때 이게 내와 구조 내와 구조다 그러면 일단은 뭐예요? 90, 70 그렇죠? 70, 60, 20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차동식의 2종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70제곱미터가 되는 거죠 그럼 700을 갖다가 70 나눠주는 거 몇 개? 10개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나오죠 그 다음에 광전식 감지기 같은 경우는 부착 높이에 따라서 연기는 1,2종하고 그 다음에 3종이고 여기가 4m 미만 그렇죠? 그 다음에 4에서 20m 미만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150에 50에 75에다가 적응성 없다 그렇죠? 그럼 여기선 얼마인데 15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00 나누기 150 하면 5개 이렇게 돼야죠 이런 것도 어렵지 않게 우리가 답을 작성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외우고 있어야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위치가 쉽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